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작업을 하면 생기는 프로젝트 파일, 캡처했을 때 캡처 파일, 그리고 오디오, 음성 녹음을 했을 때 오디오 파일이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디에 저장이 되고 삭제 혹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올립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에 생성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음성을 터치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송입니다. 유튜브에서 석송 랜드를 운영하는 석송입니다. 강자를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이와 같이 녹음을 하면은 그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여기 확장자를 보시면은 여기 확장자 있죠. 타임라인의 확장자 이것을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이와 같이 여기에 이거 있죠. 요 파일 요 파일이 요 파일입니다. 요 파일이 오디오입니다. 이러한 파일 그리고 이러한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고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캡쳐를 한다고 해보십니다. 이게 캡쳐를 요사일이 최신판에서는 캡쳐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이와 같이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이죠. 이 타임라인 다시 제가 타임라인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터치해서 캡쳐를 했는데 요사일은 바로 이 캡쳐가 됩니다. 자 저는 캡쳐해 보겠습니다. 캡쳐한 파일이 어디에 생기느냐 제일 위에 거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일이 어디에 생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갤러리에서 캡쳐 파일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내 파일이란 앱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파일이란 앱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 파일을 터치합니다. 내 파일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나오죠. 대개 이와 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서 내장 메모리로 갑니다. 내장 메모리로 가서 내장 메모리로 가면 정렬을 다시 좀 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파일 여기 정렬이 있죠. 파일 여기 정렬을 터치해서 파일을 여러 가지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정렬 터치한 다음에 저는 날짜를 선택해서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이름을 선택했다가 날짜를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찾기. 여기 있네요. 키네마스터 폴드 있죠. 이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프로젝트가 있죠. 프로젝트란 폴드 속에는 프로젝트가 모두 제정됩니다. 저는 현재 28개가 있습니다. 엑스포트 있죠. 이것은 동영상을 만든 출력물이 여기에 제정됩니다. 저는 67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캡처가 있죠. 캡처한 파일은 여기에 제정됩니다. 저는 36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디오 있죠. 오디오 이것은 아까 녹음한 것 있죠. 그런 것이 여기 제정됩니다. 오디오 터치해 볼게요. 현재 여기 두 개가 있죠. 오늘 저장한 걸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장한 것을 제일 위에 한번 처치해 보겠어요. 지금 현재 녹음하는 앱이 그걸 차지해서 오디오를 차지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캡처 파일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같이 아까 이 키넬 마스터에서 오디오 파일도 여기에서 삭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캡처 파일 엑스포트 파일 프로젝트 파일 이런 것도 여기에서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디오 같은 경우는 길게 누릅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 아래 오른쪽에 밑에 보면 하단에 삭제가 있죠. 삭제를 눌러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키넬 마스터에서 작업하다가 생성된 파일의 관리 삭제 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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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